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하나님께 맹세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나에게 말하라 내가 말하였노라 내가 말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이르러 이 자리 아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다시 올 것을 보리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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